안녕하세요 한계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어 발음 중에서도 오 발음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게요 노래방 같은 단어를 보면은요 노래방 오 발음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발음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노래방 이런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죠 노래방의 노 를 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지 외국인들이 노래방 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한국어 오를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오 하고 알파벳 오 영어의 오 발음을 좀 비교를 해 볼 텐데요 영어의 오는 이렇게 6가지의 발음으로 소리가 나요 자 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오 어떤 오에 제일 가까울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자 이 경우에는 love 이게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어로 인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love 어로 적게 돼요 아에 가까운 어 조금 더 아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어 발음을 하는 거죠 love 이런 발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이라든지 우 으 같은 경우에는 오로 헷갈려 할 일은 전혀 없죠 맨 위에 있는 발음 두 개 오와 어 이 발음이 문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한국어 오 발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거든요 그 발음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발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음성학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어 오 발음할 때보다는 입모양은 조금 더 크게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러면 입모양은 어와 비슷하게 되겠고요 오 보다 조금 더 크게 벌리시면 어 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라는 입모양을 유지하신 채 오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입술을 조금 더 오므리십니다 어 라고 크게 발음하신 상태에서 그 입모양을 유지하시고 입술을 조금 더 오므리고 오 발음하시면 영어에 알파벳 오에 이 발음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발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후 발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후에 해당되는 단어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오후 발음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오후 도 있고 오후 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오후 이런 발음은 또 아니에요 우로 끝나는데 이 우가 중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발음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 오하고 우가 발음이 됩니다 대부분의 알파벳 오는 이런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한국어 오 발음하고 여기 있는 알파벳 오 발음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파벳 오가 오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오도 어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외래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살펴볼 단어는요 오렌지, 로스크, 노트, 톤 이렇게 있어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렌지, 로스크, 노트, 톤 자 오렌지, 로스크, 노트, 톤 한국어 외래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이 다르죠 알파벳 오가 어으로 발음이 되고 어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오하고는 발음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외래어 표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발음 오 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오 로 표기하지 않아요 노트를 노트 이렇게 표기하지 않죠 노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보트 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보트라고 표기를 하죠 한국 사람한테는 오 라기 보다는 그냥 오 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알파벳 오가 아니죠 요 부분을 제가 예로 제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발음하고 오 발음하고 오 발음의 차이를 좀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시를 해봤어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w 인지 ow 인지 철자는 보지 마시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떻게 발음이 된다 어로 발음이 되고 오 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이 단어 뜻이 달라지죠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어로 오 로 인식이 되는 아이들이 영어에서 어 발음이나 오 발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오를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오 발음에서 우를 빼고 발음 하셔야 되고요 어 발음에서 입을 조금 더 작게 입술을 덜 둥글게 오므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국어 오 발음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럼 한번 요 두 발음의 차이를 들어볼까요? 네 둘의 차이 잘 느끼셨죠? 한국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성학적인 차이를 조금 이해하고 발음하시면 훨씬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어 발음 오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NO 너레방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 이유는 한국어의 오하고는 다르게 요런 발음이나 요런 발음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 요렇게 발음 되는 거는 빼주시고 조금 더 입을 작게 벌리고 입술을 덜 오므리고 그 상태로 오 발음하면 한국어의 오에 가깝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레방 아니구요 노레방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한국어 발음 오 어떻게 들으셨나요? 한국어 오와 영어 오의 발음의 차이 잘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한국어 발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